안녕하세요 IT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블로터 단독 소식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션샤인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 뛰어듭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디어 커머스 브랜드 러브 크러쉬를 준비하고 있으며 러브 크러쉬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작품과 쇼핑을 연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러브 크러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사랑의 불시착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러브 크러쉬는 기획 초기 단계이며 플랜제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의료를 판매하는 형태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향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채널을 확대해서 다양한 드라마 기획 상품 판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K-POP과 K-웹툰의 다양한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K-드라마 굿즈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퀄컴이 스냅드래곤 888을 발매하며 행운의 숫자로 중국을 공략한다는 소식입니다 퀄컴이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88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칩셋은 삼성 갤럭시 S21을 비롯해 내년도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퀄컴이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인 8을 내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퀄컴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 처음 탑재되는 스마트폰은 샤오미의 미 11입니다 또한 LG를 비롯해 오포, 원플러스, 메이주, 누비아, 비보, 샤프 등 14개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LG와 샤프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과 대만 업체들입니다 퀄컴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회복하며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지 귀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전기차 23종을 출시하며 무선 충전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일 공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차량 아키텍처 개발센터 파이에즈 라만 상무는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선보이며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e-GMP를 기반한 아이오닉5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며 기아차와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일반 내양기관 플랫폼에서 파생된 전기차를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며 향후에는 완성도가 높은 엠브랜드 고성능차도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e-GMP 플랫폼에는 무선 충전 기술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전동화 개발실 정진환 상무는 무선 충전은 차량 쪽에서 받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인프라로 바닥에 전기를 만들어 전달해주는 통신부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양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장 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기술 개발은 돼 있고 향후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듯이 앞으로는 전기차도 무선 충전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오늘 아기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블러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탠